와, 여기서 이제 옥수수를 파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가 길판장인데, 길판장. 무슨 옥수수예요, 이거? 이거요. 수미, 수미. 수미? 네. 미션. 살옥수수. 집에 가져가야겠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이게 수염이 까마면 된다던데? 그치,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거요? 사실은. 아, 지금이 제 철이야. 아, 안 빠진다, 잘. 어떻게 따요? 그냥 그쪽 밑으로 내리면 돼. 아래로 해서. 비틀어야 돼. 네, 아, 비틀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부러지지, 대가. 비틀어. 비틀면 그냥 나오지. 오, 됐다. 와, 옥수수들이 사실하네. 잘 뽑히죠, 형. 오, 잘 뽑혀. 잘 익었나 봐. 네.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우리 민혁이가 유명한 아이돌이에요,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 요즘에 아이돌. 몬스터 X라고. 몬스타. 몬스타. 몬스타 X. 원, 투, 트리, 포. 제로, 제로. 제로, 럭키, 벤. 제로, 럭키, 벤. 제로, 럭키, 벤. 야, 옥수수 좀 팔게, 여기서. 원, 투, 트리, 포. 옥수수 사가세요. 옥수수 사가세요. 옥수수 사가세요. 통장도 좀 같이 해야 돼요. 원, 투, 세, 포. 시야, 옥수수. 시야, 옥수수. 시야, 옥수수. 시야, 옥수수. 소장님, 소장님. 죄송한데 낄낄빔빵. 하하하. LG 헬로비자. 시야,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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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옥수수.